안녕하세요. 다사니즈 전병칠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중에서 전기분야에 해당하는 자격증이 어떤 변천과정을 겪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됐는지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를 해서 우리가 전기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자격증은 주로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능사 이런 부류에 해당할 겁니다. 물론 전기분야에 또 기술사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격증 취득하는 부류들은 이러한 자격증이 있는데 이러한 자격증이 언제 시작이 되어서 어떻게 겪어왔는지를 보시게 되면 자격증의 효용성을 앞으로 예측하는 데도 조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예전에 자격증이 어떻게 와서 지금까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 또 의견이 있어서 제가 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의 변천과정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제일 위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는 여러분 전기기사입니다. 전기기사 자격증은 우리가 전기와 관련된 안전시설의 우리가 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관련된 설계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우리가 전기기사라고 하게 되죠. 이 국가기술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1973년도 우리나라 자격법에 만들어진 이후에 관련된 것들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오고 있습니다. 자격기본법에서 74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알리게 되었고 전기와 관련된 자격증은 1974년 10월 16일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전기기사 1급이 있고요. 이 전기기사 1급이 계속 이어져 오다가 1998년도에 전기기사로 바뀌게 됩니다. 1998년도에 전기기사로 바꾸고 현재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기기사 자격증은 이름이 한 번밖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1998년 이전까지는 우리가 급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98년부터 기사, 산업기사 이렇게 등급이 이름으로서 구분되게 되었는데요. 이때 한 번만 이름이 바뀌게 되었죠. 또 전기산업기사를 그럼 한 번 보게 될게요. 전기산업기사는 어떻게 시작했는지 보죠. 1974년도 시작할 때는 전기기기기능사 1급과 전기기기기기능사 1급인데 종류가 전기기기1, 전기기기2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또 별도의 자격증으로 전기기사 2급이 있었어요. 그리고 1980년도에 전기기기1과 전기기기2는 그냥 전기기기기능사 1급이라고 해서 이름이 바뀌었었고요. 그리고 전기기기사 2급은 그대로 오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것도 역시 1998년도까지요. 전기기기기기능사 1급도 계속 오게 되다가 1998년도에 전기기기산업기사, 그 다음에 전기산업기사로 나뉘게 되었으나 2008년도에 와서는 전기산업기사로 통합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전기산업기사는 예전에 전기기기, 모터, 그 다음에 변압기 이런 원리를 배우는 산업기사와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전기산업기사가 합쳐져서 전기산업기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전기공사기사입니다. 전기공사기사도 보시게 되면 전기기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전기공사기사 1급으로 시작을 했으나 쭉 오게 되다가 1998년도에 전기공사기사 1급이 그냥 전기공사기사로 바뀌게 됐고요.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전기공사산업기사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전기공사산업기사가 조금 복잡하게 됩니다. 전기공사산업기사라고 하는 이름은 1998년도에 얻게 되었는데 그 전에는 전기공사라고 하는 분야가 정말 넓게 사용이 됐습니다. 1974년도에는 전기공사기사 2급, 전기공사기능사 1급, 발전기기능사 1급 이렇게 종류가 3개였다가 이게 1982년에 오게 되면서 쭉 발전기기능사가 발전기기능사 그 다음에 별도의 2개 자격증이 더 만들어져서 송배전설비, 변전설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자격증이 벌써 5개로 확대된 것이죠. 발전, 송배전 그리고 변전 부분을 우리가 구간별로 나누게 되는 시도가 바로 1982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3년도에 다시 대통령령에 의하여 이 세 가지의 자격증은 전력설비기능사 1급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즉 1980년도에 발전기기능사 1급이 직전에 되었던 것이 처음에 만들어졌던 발전기기능사 1급이 전력설비기능사 1급으로 이름이 바뀐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역시 이름을 계속 유지하다가 1995년 전기설비기능사 1급과 전기공사기능사 1급이 합쳐져서 전기공사기능사 1급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상 전기설비기능사라고 하는 것이 합쳐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 전기다기능기술자라고 하는 자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 가지의 자격증도 1998년에 오게 되면서 전기공사산업기사로 합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예전에 기능사보 이런 자격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더 따라가다 보면 정말 특이한 자격증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응시하시는 전기기능사가 있습니다. 전기기능사도 이름이 아주 복잡하는데요. 그 전에 2004년도에 이제 전기기능사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는데 이것도 1998년도에는 원래 전기기기능사와 전기공사기능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두 개가 합쳐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자격증을 전기기기능사도 따고 그 다음에 전기공사기능사도 취득하신 분들은 나중에는 자격증이 하나만 유효하게 되는 이런 것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전기기기기능사 2급 그 다음에 전기기기기능사 2급 여기도 1, 2 그러니까 전기산업기사와 비슷하게 된 형식으로 출발을 하게 됐던 거죠. 발전기기능사 2급 그 다음에 전기공사기능사 2급으로 시작됐던 것이 전기기기 1과 2는 합쳐져서 전기기기기능사 2급으로 돼서 쭉 제도가 유지되었고요. 발전기기능사 2급도 쭉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전기공사기능사 2급은 가다가 1982년 우리가 발전, 송전, 변전 이런 것이 나누게 되면서 전기공사기능사 2급은 갔지만 변전설비기능사가 생겼고 그 다음에 송배전설비기능사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자격증이 역시 계속 유지가 되다가 1995년도에 전기공사기능사 2급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발전이나 그 다음에 송배전 이런 것들은 특정한 아주 소수의 분들만 유효한 자격증이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다수 사용하고자 하는 전기에너지와는 관련이 조금, 그러니까 거리가 조금 있는 자격증이었었죠. 이렇게 전기공사기능사 2급이었던 것이 전기공사기능사로 이름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현재의 전기기능사가 되었습니다. 이 국가기술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 시대의 산업요구를 우리가 반영하게 되죠. 따라서 현재는 이렇게 전기기사, 그 다음에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그리고 전기공사산업기사, 그리고 전기기능사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는 자격증도 앞으로는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는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현재는 2019년도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니까 약 11년 정도 크게 자격제도가 변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과거의 시간들을 잘 보게 되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자격제도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도 별로 없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우리가 NCS라고 하는 국가직무표준체계를 만들어서 과정평가형으로도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죠. 즉 검정형 자격도 있지만 과정평가로도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아직 전기 분야는 과정평가형으로 취득이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산업의 요구, 수험생의 동향, 교육기관의 교육 커리큘럼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의 변화를 보면 우리가 어떤 자격증이 더 알짜배기인지 더 실효성이 있는지도 잘 파악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자격증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역시 전기 분야는 다른 것에 비해서 아주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자격증이 폐지된 것도 있지만 주로 우리가 통합되는 과정을 많이 살펴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통합되는 과정에서도 자격증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언급한 자격증들 모두 다 현재 적정한 우리가 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면서 사회에서 통용되고 충분하게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련된 자격증 내용을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공부를 잘 하셔서 좋은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 마칠게요. 다산에도 전병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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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